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수선한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 삶이 주름져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튼튼한 국가경제와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시는 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서 제자리를 찾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봉과 신학기를 위해 전도대회를 강화시켜 주셔서 더 많은 어린 양들이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우리 선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전도지만은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 해암으로써 크나큰 진전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서 더더욱 강하고 담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행복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야로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송로가 되게 하시고 목표하는 교회 학교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